오늘은 여러분께 진짜로 기괴한 여성시대의 마인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성시대에서는 공공연하게 남성들의 신상을 공유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 그녀들의 은밀한 행동을 폭로했었고, 결국 다음 카카오 측에서 칼을 빼들었죠. 삭제하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여성시대 한국 여자들 이제 안 통한다라는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닉네임을 감추고 쓴 익명글에 대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게 만들겠다 선언했다. 게시글 댓글 작성 관련 부분을 보면 운영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글이 전체 공개 및 검색 허용이 될 수 있다. 카페 회원이 아닌 외부에도 게시물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다. 게시글을 삭제해도 작성자의 정보를 손쉽게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실제 2020년 가수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네티즌 가수가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이었고,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입장문에서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 글을 언급하며 회원수 80만 명의 여성시대를 언급했다. 또한 여성시대는 최근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신체 특징을 공유하는 글이 대거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를 대놓고 저격한 하나의 업데이트와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바라본 당사자인 여성시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들이 분명 잘못한 사실이 있으니 그건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인 다음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기사의 여성시대 특정에서 말하게 써놨는데 어이가 없다.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가 욕먹는 게 화가 난다는 우리 여성들의 마인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부끄러움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거 여성시대 저격 아니야? 짜증단에 대놓고 여시 저격한 것 같아서 온 세상이 여시를 미워한다 진짜. 진심 여자만 욕먹는 세상 억울해. 라고 말하며 여자만 욕을 먹는다고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저 모습. 진지하게 뇌가 약간 마시간 여성들이 리얼로 억울해하는 것 같으니 말해보자면 여성시대는 여성들만 사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대에서 등장하는 범죄자는 다 여성일 수밖에 없죠. 여자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여자가 욕먹는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건데 왜 그걸 성별 탓을 할까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우리 여성시대에선 남초 커뮤니티는 죽어도 안 잡으면서 어이가 없다. 남자들이나 잡아라 거기가 더 더러운데 뭐하냐. 힌더신상 공유 때문이라고 미친 진짜 어이없네 남자들이나 잡아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그녀들이 왜 남초도 잡아라 남초도 잡아라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본인들이 수십 년간 여성시대에서 개짓거리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본인들께서도 은밀하게 남자들 신상 공유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자신보다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면 100% 확률로 여성신상을 펜코게드림 누리웨빌베디시에서 조직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남성들도 하고 있을 거라는 저 확신에 가득 찬 모습들. 우리 여성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결한 인간 아니에요. 이들이 욕하는 남성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걸 왜 모르시나요? 도대체 언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일반인 사진을 공유했을까요? 그녀들은 자신들이 항상 보던 장면이 바로 여자들끼리 남자 사진 돌려보던 장면이라 남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뇌피셜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티끌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성시대의 모습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모눈에는 뭐만 보인다?